XBS의 슈퍼 콘서트, 슈퍼 원피트의 저희 ATG가 찾아왔습니다! 와우~~ 여러분, 제 신경 수염을 느껴주시나요? 너무 설렌다. 네, 저희 ATG가 드디어 슈퍼 콘서트와 함께합니다. 첫 출연이라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희처럼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ATG가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원피트에 처음 찾아온 만큼 저희의 트레이드마크죠! 모두 감격 넘치고 강렬한 분들, 발휘 준비했으니까요! 축하하자! 어깨! 10월 11일, 일요일, SPR, 슈퍼 콘서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슈퍼옴텍트에서 저희와 함께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